아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재활용을 갖고 왔는데 안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오페인 재활용은 재활용은 굉장히 깨끗하게 저희가 두속은 안했지만 물리시켰어요 물리시통은 굉장히 깨끗한거니까 원인을 사용하시면 될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맞춰야 되세요 잘 맞춰야 되세요 이거 약간 미치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잘 맞춰야 되세요 이거 약간 미치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잘 맞춰야 되세요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너무 무려당한 공을 그래서 이거 너무 추워 딱 딱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